여기는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신축급 첫입주는 아니고요 첫입주는 아닌 것 같고 500에 50, 1000에 45만원입니다 보다시피 채광이 많이 괜찮습니다 앞에 막힌 건물이 없어서 채광은 아주 괜찮은 편이고 1000에 50이면 50도 이 정도가 많을 거예요 1000에 50도 이 정도가 많을 거고 1000에 45, 500에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짝 주방공간이 조금 꺾여있죠 조금 꺾여있는 그런 건 있지만 여기를 전에 어떻게 썼길래 조금 도배상태보다 조금 지저분한 건 있네요 도배상태가 조금 지저분한 건 있지만 건물 자체는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 데서 부터 화장실 여기 이 벽까지가 3m 다 나오고요 여기 그 신발장 있는 이쪽 벽에서 여기 창문까지 벽까지가 3m 20이 조금 안 됩니다 3m 10에서 20 사이 그리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화장실 사이즈고 창문이 있어요 문 때문에 전 안 보이긴 하지만 창문이 있고 1000에 45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정은 왜냐면 건물이 깔끔할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에 40에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놈은 괜찮은 편입니다 저 자녀놈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검색이프를 쏟며 조금씩 올려주시고 근데 다녀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게 천주 잘 가진 부터 화장실 치킨도 이렇게 그렇지 않으신거지만 제 대비가가 손실이 있습니다 대답 dela